왜? 도인복이. 도희 형 사촌 동생이라 그래? 응? 그치? 맞지? 야, 양재선. 너 여기가 사무실이야, 헬스장이야. 내가 이런 거 싹 다 치우라고 했지? 새끼들 어떻게 치워? 형 같으면 새끼들 갖다 버리냐? 저기요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아, 기사님. 왜 이제 오셨어요? 제발 도와주세요. 까꿍. 또 왜 그래? 너 뭐야, 뭐 하려고 그래? God bless you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왜? 야, 이게 더 무서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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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하지마. 야, 하지마. 나 혼자еп GLOW. 왜? 자, 하지마. 아, 하지마. 왜? 아, 하지마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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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하이. 하이. 오우, 오우.... 오우, 오우. 오우. 이리켜야. 아우. 오우. 수단! 수단! 너 이씨! 너 이씨! 하나 줘? 이 대단히 노랫니! 아니 아니 아니! 난 더 놀고 싶은데! 웃지마! 어머니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우리 수연이는 우리 영화랑 같은 방을 쓰면 됩니다. 저기요 얼마나 있을 건데? 알았어 한 달 안 넘겨. 금방 나가! 금방 나가! 요! 나가 요! 3대 1! 오케이! 버텨자! 버텨보자! 기분은 아주 죽이지만은 긴장은 늦추지 말자잉! 사고 나면은 고소고가 많아지고 물수가 산뜸이 쌓여있으니까 우리가 말이야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좀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유수야? 덜었어?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들고 있지 스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지킬 수 없을까? doch 정돈이 정돈이 빠지 고소 정돈이 우리 둘만 간다. 우리 둘이. 이제부터 미대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. 누구냐 너는. 그쪽도 잘 어울리네. 왜? 가만. 내가 한다. 그래 네가 네가. 야 이 새끼야. 네가 나고 내가 넌데 어차피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. 이제 알아냐 이 새끼야? 모자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지. 엄마? 당연히 냄새나지. 말씀하세요. 받으세요. 아니에요. 받으세요. 예 알겠습니다. 받아보면 뭔가 나오겠지. 겁나 카리스마 있어. 와우. 구성이 알차. 이거 먹으면 죽어 진짜. 한입 줘? 아 아닙니다. 선배님 저녁도 못 드셨잖아요. 그렇지. 자국밥. 지금 너 혼자서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혼자 왔겠냐? 뭐야. 형이 언제부터 위험한 걸 혼자 했어 어? 형이 정의감 불태우는 그런 인간이야? 아니잖아. 위험한 건 내가 하고 정의감 경태가 불태우고 형은 생색이나 내는 그런 인간이잖아. 아니 근데 이 새끼야 듣다보니까. 안 되겠다. 내려달라 그럴까? 네가 왜 이렇게 찾는다고 광고할 일 있냐 이 새끼 같은. 멍청하게. 뭐야. 어딜 벗는 거야? 아래. 고개, 고개 왜 벗어. 아래가 덥다고. 아래가. 아니 미친놈아. 더우면 상식적으로 위를 벗지. 누가 바지를 벗어. 이런 또래가. 야, 아까부터 진짜 방금 터질 것 같아. 안 돼. 야, 네가 물 마시면. 너, 너, 네가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되냐. 안 돼, 안 돼. 잠깐만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왜 또 물이 거긴 거야, 씨. 오오오. 야. 물, 야. 물, 야. 물 마시켜.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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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뇨. sharp, 셋. 진. 직계의 방향 시작! 배경주! 찐따! 문양구! 스무새! 왕따? 정신병원! 그럼 2단계! 뭔 단계? 마음이 울적 가고 답답할 때 산을 올라가다 소화질 한 번 질러봐! 이 노래 생각나지? 야야, 브레이크! 브레이크! 어차피 인생에 브레이크란 없어! 얘도! 나도! 기어론! 가는 거야! 딱 마라! 빠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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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! 왜 일어내! 아 일어나 임마, 거기 무릎 깊이도 안돼! 거기 왜 울어가? 아니 그냥... 복순씨는 나 볼라 그랬지 실례합니다 응? 야, 거길 왜 들어가! 야! 너 빨리 나와! 수현이 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거 몰라? 아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도 빨리 나와. 너희들 뭐야? 어? 네, 아, 무시하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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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뚝뚝뚝. 야,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한국말, 한국말. 겐요스 스피크 코리안? 코리안, 코리안 예, 예. 나 한국말 배우고. 어, 어. 우리 다 프렌즈. 프렌즈니까. 철판 모늘. 아, 겐요한 조용히 샷압합니다. 야, 그래 조용히. 조용히 해. 아, 씨. 프렌즈는 내가 왜 네 친구야, 씨? 야, 야. 야. 오늘 내 새끼 뭐야? 땅! 뭐, 네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벌써부터 담배를 피우고 말이야. 학생이놈 퇴한다, 이 새끄다. 저 부모님 옷 입고 와. 너는 펴도 되냐, 이 자식아? 아, 이 양아치. 너나 피지마, 이 자식아. 얼굴은 완전 사각하지 마. 수혈이, 그래도 내가 히어로인데 입빔까지 느끼는 건. 자. 잘 있었어? 어? 야, 야, 이겨봐. 아, 야. 아유, 우리. 형 형 형이 이상한? 어? 아, 알았어 미안해요. 미안해? 일로 와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. 이겸 씨야, 나 고백할까? 아, 뭔 고백을 해, 너 지금 기가 중에! 야, 난 됐다 그래. 나한테 써. 니 본명... K 아니야? 내 이름. 풀네임! K! I! N! 그리고... 설마 주인? 띵동댕! 그게 내 이름이야! K! 엉덩어. 그냥 가라.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꼭 같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날아야, 어? 왜? 유동열. 삥땅 실력 많이 늘었다, 어? 역시 우리 수연이 부정부패 잡는 실력이... 엄마, 더 때려, 더 때려. 너 일로 와봐. 엄마, 걔 여자 생긴 것 같아. 캡으로 봐봐. 여자야! 내가 새 타만 가는 거다? 네. 캡! 앞에! 함께 행사는 매우 znajosion. emen... вещи킨을 포함한... r